아이고 빨리 입양 가야될껀데 아이고 애기들이네 얘네들은 손을 많이 태왔나보래요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줌마들이 좀 애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알맘받으세요 다른데는 손이 안타가지고 여기는 애들이 다 손을 잘 태아놨네 아줌마들이 잘 만지죠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위경이 들어온 애들이 만지면 살깡깡해 입이 자꾸 나오거든 그렇지 손을 안타서 어휴 어휴 이랬네 이거 완전 애용겐처럼 손을 다 태아놨 그렇네요 다 태아놨 아니 근데 공사를 하면 부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옮겨놓고 참고 임대를 해서라도 하지 이렇게 다 꺼내가는지 모르겠네 한번 들어올라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